양해는 다 하고 찍으셔야죠, 형들도 하나 껀 있는데 사장님 아, 병어 좋다 이렇게, 이렇게 맛있어 원격적으로 안 나와요 고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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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기 고춧가루 6만원 중기 37,000원이요? 예예 다른데 다른건? 다른건은 48,000원이에요 얘 많이 떨어져서 더 나갔어요 그래 6만원까지 가지고 6만원까지 올라갔어요 얘를 1.5 1.5 1.5 어? 거기 갔어? 아.. 갔어? 아.. 갔어? 이게 얼마라는거에요? 이거요? 이거 이거 네 이거 이게 한단으로 갈게요 네 오 아.. 수고하세요 진짜 뭐 때리받아서 했을때나 고등어는 4마리만 고등어는 1마리? 네 홍어가 맛있어요 아쉽습니다 여기 하나의 헤드센터로 올라갔어요 어디요? 여기 위에 좋아요 거기? 저번에 하고 있어요 가자요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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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장님 눈을 찍어줘요 나중에요? 네 고춧가루 고춧가루 그릇 떨어져서 gt 지금 금액이 붙어있어요 hit 똑같아요 사실 2개 더 8개짜리 이거를 이거는 커요 아이고 참 나 원 나 원찬 반죄를 날려 그러면 콘도 하나 빨으려고 해놨는데 작은 거 싸고 먹어요 2만원씩만 4,000원씩 나눈 거 반죽씩 빨으려고 하는 거예요 잘 살 필요해? 크니까 크니까 그걸 다 받으려고 하는 거지 그거 반죽씩 나눠 팔려면 조금씩만 넣지 썰어 먹는 거 이런 것도 좋아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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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소강하니까 아니 소강하니까 어케 뭐 하겠다고? 어 텅 바로 뭐 하세요? 오 한번 바로 마 씹 정 피부 잔인 한 번 더 먹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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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백봐야 이거 한번 도전해볼까? 먹을거? 먹자 에이 하지마 이거 하나 먹자 쪄 먹자 작년에 난 두 번 실패했거든 한 번 들어보세요. 번개다 번개라. 한 번 들어보세요. 5분 후후... 우와. 요거까지 해봅니다. 한 번 더해봐라... 음? 다먹을까요? 다먹으면 되겠습니다. 감쟁이. 왜 다먹으든 다. 화상권 조금 있는지? 쓸... 고춧가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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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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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5만원. 5만원.